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포켓 여행 중국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4강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인 식당 편 되겠습니다 오늘 식당 편에서는요 음식을 주문하는 표현 외에도 중국의 메뉴판을 볼 수 있는 팁까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엔 나하오 바이도에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시엔 이름은 먼저 나하오라는 건 대기표를 받다 바이도에 라는 건 줄을 서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먼저 대기표 받으시고 줄 서주세요 라고 안내할 때 시엔 나하오 바이도에 라는 표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순서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손님이 나가고 바로 앉다 보니까 테이블이 약간 지저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테이블 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칭쇼시이샤 주어즈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쇼시이샤가 바로 정리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주어즈 라고 하니 테이블 뜻하는 단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 볼게요 칭쇼시이샤 주어즈 네 우리 그 다음에 주문을 할 때 메뉴판이 필요하겠죠 손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부우우우우안 이라는 단어가 종업어 뜻하는 단어 되겠거든요 자 중국에서는요 저기요 라는 표현 대신에 종업어의 호칭을 불러준다라는 거 기억을 할게요 자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사표현 중에 니허 라고 하니 알고 계시죠? 이 니허 라는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차잇단이 바로 메뉴판 이란 단어인데요. 부연 차잇단 이라고 하니 저기요 메뉴판이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주문만 남았어요. 자, 많은 것들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볶음밥 이름을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워야 라는 표현은요. 무엇무엇을 주세요. 저는 무엇무엇을 원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써요. 주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을 할게요. 자, 뒤에 이 번은요. 일인분 이란 뜻이고요. 자, 지금 봐라 이 자오판 자리에요. 다른 음식을 말씀하시면 다른 것을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메뉴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손가락이겠죠? 이거를 가리키면서 워야 쪼그 해서 쪼그 라는 단어로 사용하시면 이것 이란 단어거든요. 즉 쪼그 이 번 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하나요. 이거 일인분이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 여행 시 식당에서 필요한 네 가지 표현 보았는데요. 자, 지금 저와 같이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앞으로 나오는 영상을 화면 캡처하셔서요. 중국 여행 가시기 전에 사진첩에 쏙 넣어 가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대기번호 받으시고 줄 서주세요. 테이블 좀 정리해 주세요. 저기요. 메뉴판 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식당에 가서 대기하는 것부터 주문하는 표현까지 보았어요. 자, 이 외에도 메뉴를 정할 때 참고할 만한 팁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중국 메뉴판 보는 방법인데요. 중국의 메뉴는요. 상당히 많고 또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리 방법, 음식 모양,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답니다. 자, 먼저는 조리 방법부터 보자면요. 조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 중에 라는 글자가 보이면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음식 모양도 상당히 많지만요. 그중에 모양도 꼬치처럼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띵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깍둑 썰어놓은 모양이 뜻하고요. 그 다음에 완이라는 모양이 보이시면 완탕의 동그란 이런 모양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 역시 너무 많지만요. 율 라는 글자 보인다면 생선 로 가 들어가면 고기 하는 단어인데요. 고기도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야로 라고 하니 오리고기 라는 글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씨홍슈 글자 보이시면 토마토 알 수 있고요. 쯔단이라고 하니 계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실제 메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오야 우리 북경에 많이 있는 베이징 가오야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메뉴도요. 하나씩 보면요. 가오가 어떤 뜻? 굽다. 야는 오리로 써요. 단어를 잘 몰라도 아, 무언가가 오리를 구워서 만든 요리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국에 있는 많이 먹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시홍시 이것도 있는데요. 너무 길지만 하나씩 보자면 굉장히 쉬워요. 시홍시라고 하니 토마토이고요. 가운데 있는 차오라는 건 볶다. 돼지단이라고 하니 계란이란 뜻이죠. 즉, 토마토와 계란을 볶아 놓은 요리 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중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 혹은 음식 모양 또 조립 방법만 알아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메뉴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저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표현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잊지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포켓 여행 중국어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식당 편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주문하는 표현까지 배워 보았는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주문을 하고 식사하고 계산할 때까지 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워요 뒤에 음식명을 넣어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문을 하고 기다리면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가끔 주문이 안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늦는 건지 어쨌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종업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차이 하이메이생 네, 바로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차이는 음식 하이 하면 아직 여전히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매이생 이라고 하니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음식이 안 나왔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차이 하이메이생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음식을 추가 주문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이 표현 이 표현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추가 주문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맥주 한 병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중국어로 맥주 한 병은 이 빙 비酒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이랄 이 빙 비酒 라고 말씀하시니 맥주 한 병 더 주세요 되겠습니다. 어,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볶음밥 1인분을 더 달라고 말해볼게요. 자, 중국어로 볶음밥 1인분은 이 푼 차오판 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이랄 이 푼 차오판 하니 볶음밥 1인분 더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음식을 시키면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포장해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땐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쪼고 따보이쉬 네, 여기서 쪼고라는 건 이거 뜻하는 단어이고요. 뒤에 따보이쉬 이 표현이 포장 좀 해주세요 라는 뜻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쪼고 따보이쉬 네, 여러분 그 다음엔요 음식을 다 먹고 포장도 했어요. 결제만 남았거든요. 자, 중국어로 계산할게요 라는 표현 역시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마이딴 혹은 지혜정 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둘 다 계산할게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편한 것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손을 들고 말해볼까요? 계산이요 네, 마이딴 뭐 지혜정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땐 펀카이소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펀카이가 바로 나누다 라는 단어이고요. 쏜 이 바로 계산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즉, 나누어서 계산할게요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펀카이소 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우리 식당에서 할 수 있는 표현 네 가지 보았는데요. 저와 같이 한 번 복습해 볼게요. 자, 다음에 나오는 영상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사진첩에 쏙 넣고 다니시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겠죠? 따라해 볼까요?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차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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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빠오 이시아 이거 다오빠오 이시아 계산해 주세요. 마이 단 혹은 제 쟝 마이 단 혹은 제 쟝 나누어서 계산할게요. 펑카이소 펑카이소 네, 좋아요. 그리고 중국 식당이 이용할 때 꿀팁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중국 식당에 가신다면 젓가락 그릇 휴지 이런 것들이 랩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중국어로 이것을요. 샤오두 찬쥐라고 하거든요. 이걸 랩을 뜯게 되면요. 1원에서 3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150에서 500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면 계산 시에 제하는 것이 좋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표현 배워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짜이째! 교수 빼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살아남기의 해커스 중국어 친절한 지영쌤입니다. 중국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오늘의 주제는 바로 허벗집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여러분, 하이디라오 들어보셨나요? 이미 국내에도 아주 많은 체인점이 생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허벗 프랜차이즈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하이디라오 같은 그런 허벗집에 가셨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간단한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라고 하죠? 여기 주문할게요. 라고 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제발 징원 이렇게 쓰시면 저 외국인이에요.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발 징원하지 마시고 로컬처럼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되게 있어 보이게 나는 오늘부터 중국인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옌 하고 직원을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띠엔차이 주문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직원이 만약에 어, 몇 분이세요? 지웨이 지거 이렇게 물어본다면 량거, 싼거 이렇게 몇 명이 왔는지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 뭐 혼밥이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메뉴 고르실 때 우선 허거집이니까 국의 탕의 종류부터 고르셔야 되는데 자, 이때 탕에 들어가는 종류에는요. 마라탕도 있고요. 마라고어 아니면 토마토탕이라고 해서 판치에고어 등등등 종류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을 가시면 지역마다 그리고 식당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래도 가장 흔하게 사랑받는 건 아무래도 맑은 국물이라고 하죠. 칭탕고어와 그리고 매운 국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고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반반으로 주세요는 뭐라고 하나요? 반반 네, 여러분 저도 반반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여러분 반반 스타일로 주세요 라고 하실 때는 자, 반은 칭탕 그리고 반은 마라탕 그래서 이빨 칭탕고어 그리고 이빨 마라고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칭탕과 마라탕을 반반 섞은 걸 왜냥고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왜냥고어라는 거는 원앙세 라는 단어에다가 냄비를 더해서 반반 나눠진 냄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버거집에는 메뉴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소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메뉴 위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고기인데요.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대표적인 고기의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돼지고기는 징조로우 아니면 삼겹살 우화로우 가 대표적이고요. 아니면 소고기는 페이니오 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고기를 주문하실 때는요. 허거집이니까 그릇, 접시 단위로 주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워요이 바를 우화로우 즉, 삼겹살 한 접시 한 판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메뉴만 맞춰서 넣으시면 되세요. 사실 토핑을 못 고르겠다 싶을 때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거면 그때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도 허거집에서는 토핑을 직접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토핑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은 시아화라고 해서 아주아주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인데 새우 완자 느낌이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있는 게 아니라 새우를 숟가락으로 덜어서 먹을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동글동글한 아이 완자를 의미하고 싶다. 그러면 시아월 이라고 하시면 돼요. 생선 완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월이나 아니면 오징어 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위월 또 인기가 아주 있고요. 자, 그리고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개거리라던가 따시아 대하 같은 것도 추가하시면 되겠죠. 중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메뉴 중에 버섯이 있는데요. 자, 가장 인기 있는 네 가지만 저희가 딱 한국어로 외워볼게요. 지금부터 모기버섯은요. 무, 얼 이라고 하고요. 표고버섯은 샹구 그리고 세송이버섯은 싱보고 팽이버섯은 찐쩐고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다 필요 없고요. 이도 저도 모르겠다. 그냥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같이 시킬게요. 여러분 그때 모듬버섯은요. 모구 핀판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야채도 머리 아프거나 복잡하다 그러시면 그냥 모듬야채로 모듬야채는요. 쑤차이 핀판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고수 빼주세요는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고수 빼주세요. 저처럼 고수 못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모야채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또 인기 있는 게 혹시 똥도브 들어보셨나요? 이게 발음이 좀 그런데 똥도브 여러분 똥도브라는 거는 정확히는 똥도브 얼린 두부를 의미하고요.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싹 녹으면서 부들부들해지는데 굉장히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부야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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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표현들 말고도 또 새롭게 알고 싶은 단어나 표현이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칭님은 관주 워만 그러면 저는 새로운 표현들 가지고 다음 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자신 콜라 바이바이 다자신 콜라 안녕하세요. 5분만에 마스터하는 생활중국어의 해커스 지영쌤입니다. 여러분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2탄 주제는 바로바로 식당 편인데요. 식당에 가면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그렇지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만 쏙쏙쏙 뽑아왔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식당에 제일 처음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기요 하고 직원을 부르셔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국인들을 처음 만나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징원이거든요. 징원 여러분 이거는 사실 신뢰합니다라는 뜻인데 길 가다가 길을 물어볼 때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징원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치만 사실 이 단어는 식당에서는 절대로 통하지가 않아요. 시끄러운 중국 식당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파글바글바글한데 여러분이 징원하면 종업원들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때는요 손 들고 이렇게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종업원 하고 부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발음은요 부위엔 부위엔 발음 다시 한 번 부위엔 성조 짚어주세요. 부위엔 부위엔 꼭 두 번 외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메뉴판이 필요하시겠죠? 메뉴판은요 중국어로 요리라는 뜻의 차이 그리고 목록, 명단이라고 해서 단자 두 개 붙여주시면 돼요. 발음은요 차이딘 차이딘 입니다. 이것도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종업원 메뉴판 주세요는 합치면요. 부위엔 차이딘 부위엔 차이딘 요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제 메뉴판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문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메뉴판에 있는 한자들은 조금 읽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때는 자신있게 메뉴판을 가리키면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주시면 돼요. 중국어로 제가, 이거, 제가, 이거 하시면 됩니다. 만약 메뉴를 추천받고 싶다, 도저히 못 고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자, 종업원을 불러서 하나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때 추천은요. 발음이 투이지 앤. 투이지 앤. 그러면 하나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투이지 앤 이거 봐. 투이지 앤 이거 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샹차이를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수를 중국어로 샹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고수를 잘 못 먹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고수를 못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고수 빼주세요 라는 표현 알고 가셔야 되죠? 자, 고수는 넣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 주어는요. 우리 음식에는 이라고 해서 그리고 샹차이 넣어주시면 돼요. 문장으로 완성하면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드시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중간에 음식이 조금 부족하다. 이거를 하나 더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자, 바로 이 표현. 이 두 글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더 주세요. 라고 하실 때는 더 주세요. 라고 하실 때는 더 주세요. 라고 하실 때는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1인분은 그리고 아까 썼던 이거라는 단어 넣으시면요. 다시 한번 그리고 만약 드시다가 음식이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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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면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포장해 오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포장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종업원 포위엔을 부르신 다음에 포장해 주세요. 요거 두 글자로 따빠오 따빠오 요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되죠? 종업원을 다시 한번 찾으세요. 포위엔 다시 한번 부르신 다음에 계산서라고 계산서요. 요렇게 두 글자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종업원 포위엔 그리고 계산서는요. 사다라는 뜻의 마이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이단 마이단 종업원 계산이요. 그럴 때는요. 포위엔 마이단 포위엔 마이단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생활 중국어 회화 표현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 5분 생활 중국어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다지야 싱쿠라 자이제 안녕하세요. 생활 중국어 회화 5분 정복 해커스 지영쌤입니다. 친구들과 연인과 카페에 자주 가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 만약 중국에서 카페에 가게 됐다 그러면 어떡하지? 당황부터 하게 되고 말은 잘 안 나오고 어버버버 무한 쑥스러움만 반복하게 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카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제가 쏙쏙쏙 집어넣어 드릴 거니까 더 이상 중국인 앞에서 긴장하지 마세요. 자 그럼 먼저 카페를 뜻하는 중국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피숍은요. 중국어로 커피, 카페이를 넣어서 커피숍은 카페이팅 이렇게 세 글자 사용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카페이팅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커피숍은 뭘까요? 자 여러분 한국인들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별다방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스타벅스는요. 싱바크 싱바크 자 그럼 이제 스타벅스를 들어갔어요. 커피 사이즈를 이제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커피 사이즈에 관한 중국어 제가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 벤티 사이즈 이렇게 네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은 거는요. 여러분 작다, 샤오 짜 쓰셔가지고 샤오 베이 중간 거는요. 종 베이 큰 거는 다 베이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사이즈 벤티 사이즈는요. 특히나 커요라고 해서 트어자 넣어주시면 돼요. 트어 다 베이 트어 다 베이 사실 이도 저도 모르겠고 샘 저 사이즈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이즈 가리키시면서 앞에 있는 컵을 찍으세요. 쟤가 쟤가 바로 이거라는 표현 사용해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커피 이름을 말씀하셔야 주문이 끝나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아메리카노를 한번 중국어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메리카노는요. 미국식 커피라고 표현해주시면 돼요. 미국식 커피. 그래서 발음은 그러면 이 아메리카노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나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자 저는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좋아해요. 라고 하는 문장을 중국어로는요. 워 시환 매시 카페 워 시환 매시 카페 샘 저는 라떼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라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라떼는 라떼라고 할 때 이 성조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라떼 발음은 중국어로 그대로 나티에 나티에 여러분 모카도 너무 쉬워요. 모카도 모카 발음 똑같죠. 발음 다시 한번 모카 이대로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주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이스 또는 핫 뜨거운 거 아니면 차가운 거 여러분 이거 한번 발음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이스는 얼음이니까 삥 사용해주시면 돼요. 삥다 아이스는 삥다 뜨거운 거는요. 열 자를 사용해서 르하다 르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죠. 지금까지 배워본 카페에서 필요한 기본 단어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실전에 적용해서 문장 말하기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문장으로 통째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렵지 않으세요. 첫 번째 직원이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할 수 있어요. 무슨 커피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이때 문장은요. 니 디엔 샘 머 카페 니 디엔 샘 머 카페 자 그러면 주문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컵 한 잔 주세요는요. 저는 원합니다. 한 잔에 큰 컵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순서는요. 그렇다면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라떼 중간 사이즈를 두 잔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생활 중국어 회화 표현들 배워보였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질문,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 생활 중국어 5분 정보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다자 하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패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포켓 여행 중국어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카페에서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표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카페가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스타벅스 정말 많거든요. 중국어로 스타벅스 뭐라고 할까요? 싱바크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할 때 할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주문할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패턴 워요 아시나요? 그렇죠. 저 무엇무엇을 원해요 주세요 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워요 뒤에 메뉴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메뉴를 주문하면 종업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뜨거운 거요? 차가운 거요? 혹은 한 잔이요? 두 잔이요? 또는 컵 사이즈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말할 수 있도록 제가 공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워요 뒤에 수량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컵 사이즈 그 다음에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마지막으로 본인이 마시고자 하는 메뉴명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량을 말할 때는요. 숫자 뒤에 자는 듯한을 빼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잔이면 이 빼이 두 잔이면 량 빼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컵 사이즈는 소, 중, 대로 표현하는데요. 가장 작은 것은 샤오베 레귤러 톨 사이즈 가장 기본 사이즈는요. 종베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지나 그란데 사이즈는 다 빼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뜨거운 것은 아이스는 빙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거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음료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는 즉 미국식 커피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라고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라떼는요. 한국어 발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또 여름에 많이 드시는 코라 푸치노 싱빙러 라고 하니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말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 주문할 거예요. 아까 말씀들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종빼 뒤에 떠 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떠는 무언 무언의 라는 뜻으로써요. 톨 사이즈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연결을 해주는 다리 역할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 더 주문해 볼까요? 너무 추운 겨울이에요. 따뜻한 라떼 작은 사이즈로 두 잔 시킬 거예요. 자 중국어로 말해 볼게요. 네 여러분 별거 아니죠. 자 우리 이렇게 기본 구주만 난다면 자유롭게 음료 주문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카페에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보았는데요. 저와 같이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나오는 영상 화면을 캡처하셔서 사진첩에 쏙 넣고 필요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따라 해 볼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 주세요. 따뜻한 라떼 작은 사이즈로 두 잔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스타벅스 카페 많이 있지만요. 특별히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곳이 따로 있죠. 상해에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습니다. 뭐 건물도 이쁘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산 과정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커피에 관심 많으시거나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해여 가셨을 때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카페에서 주문할 때 할 수 있는 표현 보았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짜이찌엔! 다음 편에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